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픈페이스용 마이크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턱 부분이 없는 오픈페이스 헬멧에는 이런 마이크 마이크를 구부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오픈페이스용 마이크를 붙이게 되는데요 우선 마이크를 붙일 위치를 확인해 보고 이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마이크를 내려놓고 헬멧에 붙일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닦아 줍니다 일단은 아까 본체를 붙일 때랑 마찬가지로 붙이는 부분이 깨끗해야 잘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닦고 나면 마이크에 붙어있는 이영지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아까 봐둔 그 위치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붙여준 다음에 잘 붙으라고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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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눌러서 완벽하게 딱 붙여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 눌러서 완전히 붙인 다음에 마이크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음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 손뭉치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그 입부분으로 향하도록 위치를 잡아줘야지 통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붙여쓰는 본체 마이크 단자에다가 여기 마이크 단자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잭을 마이크 잭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마이크 잭을 꽂고 나면은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좀 많이 걸리적 거리겠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헬멧의 뇌피랑 이렇게 외피 사이에 이렇게 잘 집어넣어서 뇌피를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주면서 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면은 좀 남았네요 다 집어넣고 나면은 이렇게 마이크 위치를 잡고 선 정리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